조준호의 조화사는 우클렐레 오늘은 단기뭉 시코페이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단기뭉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이름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마디 단위 혹은 두박 단위로 코드를 바꿔왔잖아요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까지 코드를 치고 그 다음 코드를 연출했죠 만약에 다음 마디가 시작되기 조금 전에 코드가 미리 바뀌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? 하나,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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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하나,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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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뭔가 다르게 느껴지시죠? 이렇게 마디가 바뀌기 전에 조금 일찍 혹은 더 나중에 코드가 바뀌는 것을 단기믐, 싱코페이션이라고 해요 이거 역시 리듬의 이름이 아니라 개념이기 때문에요 어떤 리듬이든 싱코페이션을 이용해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배워왔던 고고 리듬에 싱코페이션을 적용해서 약간 다르게 변화를 줘볼까 해요 자, 한 방 미리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터 할게요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하나,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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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, 그래서 코드를 미리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하나, 둘, 셋, 넷, 넷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하나, 둘, 셋, 넷, 넷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이렇게 한 박자 미리 코드를 바꿔주는 걸 바로 반기문라고 합니다. 조금 빨리 연출을 해볼게요. 네, 고고 리듬 말고 지금까지 배웠던 다른 리듬들도 이렇게 싱코페이션을 이용해서 변화를 한번 줘보세요.